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S플러스의 홍삼원 원장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아주 특별한 교제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입니다. 자, 면접 관련되는 부분 것은 많은 서적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독보적이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정말 적중과 알찬 내용으로 품여져 있는 책이기에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은 사실은 입시 현장에서 있는 우리 소장급 팀장급 선생님들과 그리고 전국의 각 고등학교 교단 현장에서도 수고하시는 직접 진학부장 선생님들과 같이 엮은 그와 같은 역작으로 여러분에게 강추하는 입장입니다. 자, 내용적인 부분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먼저 입문계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전국의 그 수많은 대학들을 다 수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적인 대학들 또 전체 보편성 출제의 입구와 같은 원칙에 따르는 그러한 표준적인 대학들을 기준으로 여러분이 연습을 해주면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 어디든지 칸에 많은 도움을 줄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 특기 표준이 되는 대학들 기준으로 서울대 기준으로 지역균형과 일반전형, 직융과 일반, 그리고 연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리고 특기자 전형, 또 인문학 인재, 사회과학 인재, 국제계열 인재 부분과 그 다음에 고려대 부분과 고려대 부분과는 학교장 추천 그리고 융합인재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전형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고려대 국제인재 전형인 특기자 전형 이 부분과에서도 해당이 되고 또 교대, 수시와 정시에 서울교대 중심으로 한 교대 그리고 경인교대,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교대 중심이죠. 그 외에 주로 많이 이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대, 이와여대, 미래인재 학생부 종합이죠. 중앙대, 다빈치 학생부 종합,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종이고 시립대, 건대 부분과의 고와 같은 면접을 기준으로 엮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대학들의 구성으로 여러분들이 인문계열 수험생들에게 사실은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끔 내용들이 전달되니까 충분히 각자가 지원하는 대학이 여기에 거론된 대학이면 더더욱이 좋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이 기준으로 제가 지원한 6개 대학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2개 위주로 준비해도 나머지 4개 대학이 충분히 학습이 되는 그와 같은 면접 교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한두 개 대학밖에 이렇게 걸쳐 있지 않던 그런 수험생들도 그 기준으로 연습을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장에서 좋은 면접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을 추천하느냐 하는 부분 겁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저자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다름 아닌 지금까지 여러분들 입시계에서 상당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아 같은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유니업 컨설팅의 박경수 소장입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 뵐 때마다 제가 항상 작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수의 고아 같은 대학들을 섭렵하시고 최적적 강의 그래서 여러분 기준대로 가성비가 나오는 그러한 강의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선생님이 전체 면접의 정석 메인 저자로 이번에 수고를 하셨고 저 이제 어차피 학원 현장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입장이니까 역시 같은 저자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대치동에서 또 후학 양성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조창훈 소장님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명론 교수님 그리고 각 고등학교 1선에서 진학 담당을 하고 있는 진학 부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줘가지고 이 대역작 다름 아닌 면접의 정석을 여러분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로 이문계의 면접의 정석이야말로 실제로 어떤 편법으로 해가지고 기술 중심이 아니라 확실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내공을 키워주고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에 향하여 한걸음 성큼 내들 수 있도록 그러한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이 각 현장 강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역과 그리고 목동 그리고 중계동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의 정석 강사진과 직접 대면을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모의 면접을 받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다름 아닌 스팟 논술, 면접, 스팟 면접팀이 바로 면접의 정석을 기준으로 강좌에 임하고 있고 특히 박경수 소장님 이하 저 포함해서 많은 저자진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 여러분들 꼭 잡고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여러분이 원서 넣던 바로 그 대학 합격을 움켜잡으세요.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국의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스팟 논술 대표 홍사명 선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획기적인 저서를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수험가의 베스트셀러 면접의 정석입니다. 이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교재는 면접의 정석 자연계 편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문계와 달리 자연계는 심층 면접이 여러분의 그와 같은 합격, 바로 당락을 결정짓는 그와 같은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추천하는 자연계 면접의 정석 부분 것은 다름 아닌 메인 저자 박정수 선생님께서 직접 지필 감독을 해주시고 특히 수학과학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한 그와 같은 지필진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했어서 배움 출판사 사장님의 그와 같은 관리하에 획기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번에 지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여러분에게 면접의 정석 자연계 편을 소개하는 그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 교재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연계 대학들이 많은데 어느 대학 위주로 기술을 하느냐 부분인데 실제로 특정 대학에 치우쳐져 있지 않고 자연계 전반에 대해서 고루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출제 대학을 우선 선별해서 그 대학 위주로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대학도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고 수리과학 심층 면접은 말할 것도 없고 관련되는 다른 요소의 문제들까지도 충분히 해결되게끔 그렇게 저자진들이 각별히 노력한 그와 같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서울대 자연계 직윤 일반전형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죠. 포카 카포 그렇죠. 양 라이벌이죠. 그래서 포항공대 포스코의 포스텍의 일반전형과 창의 아이티 그리고 카이스트의 학생부 종합과 학추전형 대비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과생들은 아무래도 물론 서포카도 있지만은 상당 수험생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의학계열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 부분에서 지필진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물론 서울대 포항 카이스트도 교재 내용도 알차지만은 의대 쪽에서는 특히 과학 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생물은 말할 것도 없고 물리나 그렇죠. 화학 쪽 선생님들도 각별한 수고를 들여서 의학계열의 그와 같은 심층 면접 대비가 충분히 되도록 그렇게 지필이 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주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대학들 부분 것은 사실은 좀 내용들이 좀 상이한 부분 것도 있지만은 비슷한 요소들은 연세대와 고려대의 과 같은 자연계 면접을 포멧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들 물론 그 대학의 연세대와 고려대 하면 더 좋겠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대학일지라도 충분히 면접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여러분에게 해줄 것입니다. 연세대의 학종과 특기자 부분과 특히 과학공학 그 다음에 국제계열에서 융합과학공학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ISED 이런 부분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바로 잘 기술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고려대의 학추 그리고 융합인재가 바뀌어서 이번에 일반전형이고 고대가 획기적으로 면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전체 입시이트를 바꿨습니다. 면접의 정석이라는 이 교재는 바로 그러한 앞으로의 추세에 발맞춰서 지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특히 단정되어 있고요. 고려대의 과학인재 전형 또 지금 대폭 이론이 늘어난 그와 같은 일반전형에 여러분이 대비를 시켜줄 거고 이와 같은 주요대학 중심 위주의 그와 같은 면접 연습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지원하는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지 쓰임받는 그러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면접의 정석과 그리고 지필진 그리고 또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 교재를 연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파이널 특강 그리고 또 파이널 전에 추석 특강 그리고 주말 이와 같은 부분 것에 있어서 저자진들과의 만남입니다. 다름 아닌 지금 현재 이 면접의 정석 이 교재 지필진 특히 우리 대표 저자이신 박정수 선생님과 여러분과의 만남이 바로 강남역에서 그리고 목동 그리고 또 대치동에서 각 현장 스팟이죠. 스팟 면접 교실에서 그리고 또 윤협과 같은 컨설팅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정말 정평이 있는 교재로 제대로 공부하는 그와 같은 면접이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저 홍사명 선생 다름 아닌 면접의 정석 자연개편 강력히 추천합니다.